이건 진짜 분위기 세한데 어? 자기장 빠래? 어? 웬일이건? 자기장이... 어 잠시만... 형 배거 영상 중에 이렇게 자기장 좋은적 있었나? 자기장이 날 따라다니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자자자자자자자 분위기를 몰아서 자 제 2연속 치킨 한번 가자 오늘은 있잖아 몸플레이를 해야되고 몸플레이를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일단 자기장 오 자기장 가까운데 웬일이고 이렇게 자기장 좋게 시작한 적 잘 없는데 어 괜찮네 일단은 오늘 뭐 출발이 좋다 출발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끝은 안 좋다 뻔하다 형 방송 본 사람 알제 별로 별로 기대하지 마라 알겠지 일단 이건 채 아무도 없어 비행기에서 멀리 떨어졌고 해안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그런거 없어 홀씨구 자기장 바래 이대로 해안가 쭉 따라가면 되겠는데 이상하네 내가 내 방송에서 이런적이 없었는데 이건 참 분위기 쎄한데 어 자기장 바래 어 웬일이거 해 자기장이 어 잠시만 야 형 배거영상중에 이렇게 자기장 좋은적 있었나 자기장이 날 따라다니래 어 방금 배있었대 배? 방금 배있었대 배? 배? 배있었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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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있었다 어쩐지 어쩐지 그래 순탄하게 순탄하게 헤쳐나갈 이유가 없다 어 그러면은 저기 내려서 여기를 파밍을 하고 절로 갔나? 조용히 한번 따라가볼까 얘밖에 없나? 지금 일단 조용한데 다음 자기장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외곽을 좀 잡혔으면 좋겠다 외곽이 잡혀면은 산옥에서는 외곽이 좀 낫거든 어 쉬구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왜냐면은 산옥은 너무 한가운데 있으면 있잖아 사방에서 저기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 좀 너무 많아 풀습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있잖아 외곽지역에서 한쪽만 딱 바라보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렇다 너건 어떻노? 댓글로 좀 남겨봐라 알겠지? 이쯤 되면은 슬슬 한두 명씩 보여야 되는데 저저저저저 저저봐라 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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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쟤밖에 없나? 한 사람밖에 없나? 전마음 잡으면 되나?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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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럴줄 알았다 진짜 아 죽여봐봐라 이만 누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살 것 같지 왠지 왼쪽에 있는 애 죽을 것 같지 어 그러면은 오른쪽에 애가 죽인다고 과정을 하고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면 올 것 같은데 마침 비도 오고 발자국 쏘도 잘 안 들려 나 저기 저기 애들이 내 머릿속에 쏘는 거 아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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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기야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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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자 여기서 싸울 수 있거든 일단 긴장을 하고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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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 지금 잡을까 지금 잡을까 빗소리 때문에 내 발자국 안 들리니까 머리 머리다 머리 아 왜 삼뚝인데 나 이제 못 잡으면 쟤한테 죽는다 나 이제 이거 못 잡으면 쟤한테 죽는다 됐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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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파밍하면 안 돼 바로 파밍하면 안 된다 죽는다 했는데 목소리 왜 이러노 바로 파밍하면 안 돼 바로 파밍하면 안 돼 사주 경계 너무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다음 자기장은 딴 거 없어 그냥 내 쪽으로 와야 돼 아니면 강 건너가야 돼 내 그래도 일단은 희망을 풀고 또 한번 넘어가보자 넘어가긴 지랄 진짜 넘어간다 잠 이ia 드리크 빨고 Watchć 빨거 빨고 가자 저 243 저저 저거 넣어 물개세키 저거 물개 먹어야 돼 물개는 내가 마무리한다 물개는 내가 마무리한다 오오오오 gew Mickys ress 됐어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총소리도 나면 그때 움직이자 지금 세 명 세 명 소원기 소원기 소원기를 내드렸대 저쪽에 정면 에 있 safer 열뜻이 방향 열두시방향 있거든 야 요 또 요또또 쌍 이렇게 바위가 있네 야 오늘 자기장 운이 왜 이리 주 네한테 어? 저저저저 정말 술 Ank va 던질 거 같은데 술ее 던지겠지 왼쪽으로 던졌다 왼쪽으로 던졌다 아씨 뭔데 이게 맞나 요번쪽 정면? 그렇지 이번에는 오른쪽 오른쪽 던져 됐스 정말 방금 봤지 앉아있는거 봤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수류탄이 다 떨어졌단 말이다 수류탄이 다 떨어졌단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는 내 차례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 스스로 호물 잘캐하네 하acie 어쭈거리 다 숱없는데 어 오짜지 머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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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오 그래도 자칫 그래도 글자 자칫 뭐라카노 내 말이 안나온다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이 내꺼거든 자기장이 내꺼거든 정말 지금 정말 지금 자기장에 막 정말 지금 자기장에 맞고있지 아이고야 속으로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진거 다 빨고있지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욕이 나올까 딱 보니까 연막탄도 없어 나오면 죽는다 나오면 죽는다 아이고 내 불쌍이 죽겠다니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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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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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자자자자자자자자 분위기를 몰았어 와 제 2연속 치킨 한번 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 잘 내려야되거든 지금 한 6명정도 봤는데 내가 낙하산 6명정도 봤어 와 점막까지 포함하면 7명이다 야 감옥에 무슨 7명이 내렸노 발자국 소리 말들리지 지금 빨리 총을 먹어야 되거든 빨리 총을 먹어야 되거든 저... 그... 고... 곤총 곤총 지금 힘을 발휘 못해 샷건 샷건 먹었어 짱박해던지 AR을 먹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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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총 곤... 하하... 안한다 하하... 안한다 안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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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템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하하... 눌러볼거 같단다